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오미크론 공포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단기 조전 무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포가 지나치다는 엇갈린 분석들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12월에 주식시장은 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전파력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식시장 전망, 투자 전략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마이 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일인데 이게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꽤 클 것 같고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기도 하시죠. 오늘 마이 데이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이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산책과 함께 주식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 마음 졸이실 거고 알 텐데 또 매일매일은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왜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할 테니 최근의 흐름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사실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장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했었던 시장이지만 흐름만 놓고 봤을 땐 너무 또 단순한 흐름입니다. 상반기 내내 올랐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내내 내린 사실 좀 그런 양상이 보여주었고요. 또 수개월 동안 이제 코스피가 3천 선이 당연시되던 시절을 보내다가 그 이하로 다시 내려오니까 뭔가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 또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등장이 경제 심리와 시장 심리를 냉각시키면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이 크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하나 때문에 이런 영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또 빌미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었던 시기에 마땅한 어떤 조정의 근거를 찾지 못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조정의 근거를 그쪽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테이퍼링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 이면에는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파생되는 물가 상승 이거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반응이었었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서도 지금 순항을 해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부분이 연말 특수가 지나고 나면 소비 절벽이 왔을 텐데 그리고 내년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보복 소비다, 이연되었던 수요가 몰리면서 뭔가 집중되던 것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둔화될 테니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마음속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그건 내년에 가서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다가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수가 등장하니까 이거 빨라지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식장은 들여다보니까 올라야 할 이유와 내려야 할 이유의 서로 대결 같아요. 그런데 다만 주가 수준이 높을 때는 내려야 할 이유가 크지 않더라도 내린 쪽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주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올라야 할 이유가 크지 않더라도 또 그 친구가 이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상반기에는 주식장이 내내 올랐고 하반기에는 내내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간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지금 이제 29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가 안 돼요. 올해 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제 경제나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올해 어쨌든 4% 이상 성장을 하고 수출도 작년에 극감했던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20% 이상 수출도 늘어났습니다. 상장기업들 실적은 20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좋고 실적도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간 수익률이 1%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그 기대가 계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었던 거고 하반기부터의 시장의 반응은 올해 좋았었던 거가 반짝특사 아니야? 내년에는 이만큼은 못할 거 아니야? 그 우려가 지금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우리 시장은 결국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너무 또 성급한 기후였던 것인지 그 평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색깔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디어 내년 경기 맞추기 게임이 시작된 거네요. 어찌 보면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새해를 세 번 맞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서양력 기준 그리고 음력 기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번의 새해를 맞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12월이긴 하지만 이미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에서의 투자는 새해가 시작됐다. 내년 경기를 가지고 지금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격적으로 2022년도 장세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두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는 위치가 과연 최적의 위치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해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으니 내년 경기 그럼 어떨 거냐 그게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하시니까 내년은 그럼 어떨 것 같으며 어떤 변수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좋을지 나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주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기 평가에 대한 부분 등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거를 대입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자꾸 접근하려다 보면 뭔가 누르려 하는 그러면서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자꾸 이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방향에 대한 것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래서 오미크론 문제도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등장이 과연 방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속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고 방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보면 심각한 거죠.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이거는 침체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경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좋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침체를 자극하는 그런 변수라고 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올해 상반기 때와 비교해서 보면 백신도 이미 많이 맞았고 어쨌든 치료제라든지 여러 문제 등이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1년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 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 속도 문제가 될 거는 같은데요. 우리는 물가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했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 속도가 강렬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변에 있었다라는 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등장이나 지금 또 다시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통제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뜻은 속도를 늦추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방식 등이 조금은 신중하게 대응하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에 대한 판단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3천선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저 전망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 할 정도로 어중간한 전망들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올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 하나 나서서 4천 갑니다. 이런 말 하기에도 논리가 약할 뿐더러 너무 비약적이니까 그러면 대신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금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가져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밴드라든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머물게 될 평균 수준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대략적으로 올해는 평균 값이 한 3,100이 좀 안 되면서 끝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3천선 초반 정도에서 평균 값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점으로 갖고 전략을 수집하시고 타이밍을 조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평균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를 찾는 거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연초부터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서 갑자기 또 불타오른다 하게 되면 너무 또 흥분하지 않는 약간 그런 자세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평균 지수를 3천 초반으로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가 하나의 기준 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기준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처럼 코스피가 2,800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면서 없던 악재를 다 끌어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어가는 자세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타격왕이 누군지 아시죠? 타격왕이요? 네. 국내 프레아구에서 KBO에서 타격왕.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3할 6푼으로 타격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정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4월에 타율이 2할 6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5월부터 5할이 넘는 타율을 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시즌이 끝날 때 3할 6푼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이거를 빗대어서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내년의 평균과 현재의 위치, 미래의 위치 등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대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기준을 투자자분들도 조금 가지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전망하시기에는 내년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그보다는 어떤 평균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렇죠. 22년과 한 1, 2년 동안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투자 환경이 그동안에는 유동성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해왔었던 것이 한 1, 2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기 사이클이든 간에 유동성에만 의지해서 생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공급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성장기업이 등장을 한다거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 등이 형성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립서비스나 어떤 마케팅, 쇼맨십 이런 걸로도 이제 유망산업이나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재무제표, 실적, 숫자로서 기업가치를 설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투자 환경의 미세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라는 건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실적 시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실적을 가지고 그 한 해에 대한 내용들 지금도 보게 되면 내년 1분기에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는 측도 있을 거고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측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치에 대한 조정 등이 현재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 우리는 그래도 경기 회복기에 있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내년에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을 거라는 전망에서 크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의 근거로 그걸 삼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시장 전망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박스권 전망 이런 얘기를 하면 투자자들은 당장 그 표현을 대기 싫어하시거든요. 지루해하죠. 그렇죠. 지루해하고 박스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을 거야 이것만을 이제 먼저 정의를 내리시는데 반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단이 정말 탄탄하다라는 거 이것도 갖게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거는 하단을 위협하게 되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비관하게 되고 우울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경제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기초 체력을 믿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산업의 시스템과 기업들이 발전한 부분 등이 분명히 지금의 이 변화의 과정에서 녹아든 측면 등도 있다는 점을 발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회복 중에 있다는 그 경기의 판단은 코로나로부터 크게 충격을 받았다가 회복되는 리바운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긴 흐름으로 보면 회복하는 흐름이었고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사실 과거의 경기 침체 때와는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가계의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한계기업들의 파산 등과 같은 구조조정이 있다는 부분 등이 있어 왔는데 이번 경기 침체에는 특이하게 그런 구조조정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도 보호받았고 한계기업도 어떤지 간에 보호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효과와 결과로 이어질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봐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움이 우리의 경제의 질량을 늘려놓을 수 있다. 그것만 확인만 된다면 그동안에 재정부양을 하고 재난소득을 지급하고 했었던 것들이 정말 효과적인 대응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부에서는 도덕적 회의라든가 누군가 뭔가 불공정한 혜택만을 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수습 과정에서는 시장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구조조정을 한번 겪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래에 부채 위험이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시기가 될 텐데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바가 없는 만큼 지금은 기업과 한계에 내몰렸던 기업과 가계가 보호받아 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실질 경제에 도움을 가져다 주면서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경기 확장 국면의 일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부가 풀어놓은 돈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확장 국면의 근거와 연료가 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꽤 확장 국면이었던 이유는 여전히 코로나 영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보조금 등이 많이 지급이 되고 소득이 감소하지 않다 보니 그렇다고 나가서 여행 출장 내지는 외식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저축률이 그래서 아주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그 돈이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쓸 만한 각종 내구제들을 사갔는데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내구제 사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다그는 아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부품은 코리아 거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건데 걱정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 돈도 이제 그런 곳 아니라 다른 곳에 쓸 거고 내구제도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의자를 매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미국 경기와 다른 방향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으나 한국 경기가 오히려 죽으면 죽지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 오겠나 그런 걱정은 어떻게 받을까요? 사실 그런 우려가 이제 내년 1분기 지금 이익 전망에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만 봐도 영업이익이나 순익 모두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해까지는 쓰지 않았었던 비용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연되었던 소비가 기 진행된 이후에는 결국은 소비 절벽이 만나면서 수축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물가마저도 올라가면서 우리 환율이 안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 부담 등이 기업들의 수익성을 급추락시킬 거다. 이거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부진했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오미크론 등장과 함께 조금 최근에 또 바뀌어가는 상황들을 보시면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들이 다시 또 제거되어 가고 있어요. 거꾸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의 유가가 WTI 기준으로 무려 20%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등이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의미로 둘 건이 아니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를 내리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감익이 안 나와 잘 나와 이런 분위기로 밝히게 되면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3천선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3천선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가 자꾸 올라가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등이 벌써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내년에 대한 주도주라든지 서로의 어떤 논리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센터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오미크론이 다시 치료제로 인해서 극복이 되고 정말 내년봄부터는 사람들이 여행 출장 외식 다니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기 반등 내지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이어질 걸로 보세요. 과거와 똑같은 수요만으로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도 기업들이 끌어올린 생산성 이거를 유지하는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유통구조라든지 재고관리 등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는 분명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이 바이러스나 코로나에 대한 문제 등은 결국은 기업의 여러 DNA를 진화하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준 측면 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나 우리 어떤 생물학 쪽으로만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생태 환경에도 변화를 준 측면 층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호조는 결국은 코로나 특수로 인한 매출의 상승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기업의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그 결과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수요가 좀 줄기가 하더라도 그 영향은 계속될 거다. 과거에는 그냥 미국이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지면 창고에다가 물건 싸놓으면 언젠가 나가겠지 이런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와는 분명히 발전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데이터 시대, 마이 데이터 사업,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져서 세상은 또 어떻게 좋아지고 내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쭉 여쭤볼 거예요. 중앙대 김상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라는 말도 들어보고 또 마이 데이터는 오늘의 주제고 서로 다른 건가요? 빅데이터라는 말이 우리 2000년대 전후부터 쓰이기 시작했죠. 빅데이터는 사실 활용자의 관점입니다. 뭐냐 하면 개인들의 정보 그리고 기업들의 데이터 이걸 모았더니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자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까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이런 활용자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빅데이터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내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이 수익화해서 돈을 보내? 내 데이터의 권리는? 나는 그것을 왜 알 수가 없지? 내가 그 대가를 왜 못 받지? 이런 어떤 데이터 주권주의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서 마이 데이터가 지금 비롯된 것이죠. 마이 데이터들이 쌓여서 빅데이터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이 데이터 즉 개인들의 정보를 그동안 사용을 안 해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소님 우리 단골이시네. 그럼 또 서비스 해드리겠다. 그런 것들을 사사 다 데이터를 그동안 활용했던 것인데 지금까지는 했던 거랑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주권주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가 20년 30년 정도 흘러가면서 개인들이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이런 해킹이나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또 내 권한을 내가 오롯이 쓰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의 생산자 즉 개인이 데이터 생산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기업에게 넘기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든 돈을 벌든 비즈니스를 하든 내 데이터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든 개인은 그것을 조회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권한을 주장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 산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유럽으로 치면 유럽은 gdpr이라고 하는 법안이 데이터 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데이터 산법에. 거기 내용에 이 디지털 시대가 점점 더 이게 우리가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개인정보 개인들의 데이터 권한을 주권을 줘야겠다. 데이터 산법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개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기업들은 어디까지 이걸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적으로 마이 데이터 산업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보실까요? 예를 들면 금융사들이 지금 고객 개인정보들, 금융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유통사들도 개인정보들을 갖고 있죠. 내가 물건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마커저마트.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왓차나 이런 업체들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어떤 기호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업종별로, 각각 기업별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사가 고객 한 분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분이 하루 종일 뭘 하고 돌아다니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물건을 보통 얼마나 구매하시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맞춤화된 금융 상품을 설계할 수가 있죠. 제공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자들은 다른 업종, 다른 기업의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고객을 360도 분석하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와중에 개인들은 그 데이터를 너네 가져가서 써라. 어디다 썼는지 알려줘. 그리고 내 그 데이터를 했을 때 대가를 나한테도 나눠줘. 라고 하는 권한을 하나하나 주장할 수 있게 우리가 법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이 마이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통사업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물건 만들던 사람들한테 직접 사다 쓰다가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여기저기 개인들의 데이터를 다 일일이 구하고 그거 가지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한 곳에 가서 다 구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별도의 전문 업체가 해라.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만들고 가공하고 누구한테 잘 주고 관리도 하고 하는 일을.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고요. 올해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사업자를 심사를 해서 지금 50여 개 사업자가 인허가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지금 엊그제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내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또 데이터 보완이나 이런 기술적인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때 어떤 기술적인 보완 체계를 갖춰야 되고 우리가 표준 API라고 하는 각각 유통사나 금융사나 다 데이터 계정들이 다르고 같은 데이터인데도 쓰는 방식들이 달랐잖아요. 이것을 프로토콜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 API라는 것에 얹으면 어떤 기업들도 고객에게 동의를 얻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갖다 쉽게 쓸 수 있게 기술적으로 또 표준을 맞추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이것을 준비한 기업들부터 1월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홈페이지가 있을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개인들의 마이데이터가 가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줬을 뿐이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업자들이 몰리는 건가요? 거기에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안에는 뭐냐 하면 개인들에게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기업이 요청을 하면 개인이 그 데이터를 갖다 써라고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몰려서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져다 써 이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서비스에 맞게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개인에게 요청을 하면 개인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마이데이터 홈페이지도 어디든 가서? 앱이나 이런 웹에 바이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직전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라고 고객에게 개별로 알림을 보내면 이건 괜찮은 것 같다. 데이터 쓰세요라고 체크 동의를 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해가지고 다시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로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넷플릭스를 보다가 출출해요. 밤 한 점심 한 오후 1시쯤 보고 있다고 쳐죠. 점심 안 먹었어요. 내가 점심을 안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넷플릭스는 모르죠. 그러면 넷플릭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가서 이분이 요즘에 뭘 점심때 자주 드시는지 좀 줘봐. 이분은 햄버거네. 그러면 보는 중간에 버튼 하나 누르시면 햄버거가 집 주소로 배달되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트로 4,500원입니다. 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좋아 하면 햄버거가 올 텐데 그 중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이분이 넷플릭스가 당신의 점심 먹은 정보 달라고 하는데 줄까요? 그게 내 폰으로 날라옵니까? 지금 개념은 맞습니다. 개념은 맞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된 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에게 오히려 역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넷플릭스에서 고객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얼마나 시청하고 이런 데이터를 자신들이 뭔가 서비스를 할 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자신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그 고객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고객님의 데이터를. 그걸 고객한테 묻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고객이 동의를 하면 넷플릭스에서 검색한 정보라든지 얼마나 시청을 했다든지 내가 한 달에 얼마나 금액을 내고 있다는지 그런 정보를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였는데 그거 갖다가 뭐 하게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검색하느냐 여기도 충분히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검색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오락 프로그램을 주로 검색하시는 분인지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맞춤 상품이나 이런 일상생활을 분석할 때 이분이 어떤 기호를 갖고 있다.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도 그 맞춤 상품이 예를 들면 금융 상품이어야 합니까? 즉 좀 전에 제가 굳이 예를 들어서 여쭤본 건 넷플릭스를 보는 고객이 밥을 뭐 먹을 것 같지? 뭘 선택을 하라고 하면 밥을 오케이 하고 받으실까? 그분께 점심 메뉴를 팔고 싶은 사업자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업자가 이분이 햄버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관리는 잘 안 하시는 분이네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드리면 안 되겠다 라든가 이분은 자기관리를 잘 안 하신 걸로 봐서 햄버거 드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좀 위험선호적인 그걸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상품을 해드리겠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알면 그래서 주로 그걸 알면 응용을 하고 싶을 텐데 그 응용을 금융회사만 지금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햄버거 파는 회사든 아니면 햄버거를 먹는 식당에서 앞에다가 무슨 영화를 잠깐 10분짜리 영화를 결제하시겠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궁극적인 방향은 그 방향이 맞습니다 다른 업종까지도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로는 마이데이터가 초기 형태잖아요 이제 막 시작되는 산업인데 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금융사, 통신사, 공공기관들이 일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50개의 지금 인허가권을 받은 업체들 몇 면을 보면 한 40여 개가 금융사, 퀸테크사들 그러니까 지금 금융 관점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가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태고요 지금 일부 공공이랑 또 비금융기관도 한 10개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향후에 어떤 의료라든지 혹은 유통이라든지 이런 통신업체들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우리가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왜 지금 금융업체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느냐 유통이나 이런 공공에 비해서 금융이 훨씬 더 마이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금 최초에 지금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주로 금융권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마이데이터 즉 고객의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구해다가 내 상품을 파는데 활용하고 싶으면 나 스스로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두죠? 마이데이터 사업자 어디 하나 곳에 당신은 다른 사업할 생각은 하지 말고 유통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할 생각 하지 말고 고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디 필요한 데다 줄 때 규정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런 데이터 유통사업만 해라 그런 곳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든 뭘 하든 동네 만둣가게 아저씨도 그 데이터 활용해서 장사하실 수 있고 금융회사도 그 데이터 갖다 할 수 있고 통신회사도 그 데이터 갖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정부 허가를 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되면 그건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 활용 사업 허가증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법 제도상으로는요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내가 참여자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는 마이데이터를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과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지금 사업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플랫폼에 어떤 사업자가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자가 또 다른 계약 형태를 맺어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아직 산업 출범 직전까지는 사업자 주도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는 거고요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안에서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유통업을 일단은 업종별로 업종별로 허가를 해서 하겠다는 뜻인가 보군요 업종별로는 아니고 업종에 구분은 두지는 않았죠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는 금융사업자들이 많이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고요 추후에 계속 인허가 사업자를 쉽게 허가를 해주겠다 늘려가겠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보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향후 유통사들 통신사들 공공에너지기관들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아마 다양하게 늘어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일부 참여자들도 생겨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같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형태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앞으로 상상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니까 고객들이 집에 갈 때 저녁거리라도 사갖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러 다니기 번거로우니까 내 주차장 어딘가를 알려주면 차 안에다가 트렁크에다 넣어두면 나는 그 중간에 식당 안 들려도 되니까 집에 가서 딱 열어보고 맛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현대차가 사려고 하면 이분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현대자동차는 그러면 우리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고객들이 맛있는 걸 먹었던 배달 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하고 있다면 배달 앱에다가 정보 주쇼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후자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 거래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부 딱 하나 데이터셋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와서 우리 내부 데이터와 결합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면 데이터 거래소, 우리 공공기관, 금융신용정보원이나 이런 몇몇 기관에서 데이터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자인 거죠 그러면 쌍방이 데이터를 어떤 감형 정보와 상태로 보안이 처리된 상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거래하고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사오는 방법이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니까 조금 더 크게 접근하는 것이죠 특정 영역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련된 참여자들을 모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이걸 또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데이터 거래소에서 조금 찔끔찔끔 사서는 내 사업 안 될 것 같다 판단하려면 아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군요 사업자로 가는 방법이 다 맞겠죠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수집되는 시대에 뭔가 첫 발을 뗀 것 같은데 계속 업데이트해서 한번 좀 배워보죠 중앙대학교 김상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해자 편의점 플러스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